고양이, 고양이가 없어졌어 불안함, 막막함, 초조함 이런 감정이 쌓이면 기나긴 밤과 질척이는 비냄새가 나 이때, 보이지 않는 놀라움을 한 방을 더하면 다시 생기가 돌아나지 생명의 숨결은 바람처럼 날아올라 사방으로 퍼져 향류가 풍부한 곳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물... 그래, 간과하기 쉽지만 절대 빠져선 안 되는 요소 바로 깨끗한 물이야 미생물질 물속에선 어떤 재료도 그 형체를 숨기지 못해 모든 간섭을 제거하고 나면 유일한 가능성이 밝혀져 그럼 새 향수의 모티브는 빅앤디의 공기와 불청객의 꽃 꿀 그리고... 튀김? 베이스는 즐거운 맛으로 성찰이 지구 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